아예 못 들어왔어 쉐이더 깔았어? 네 깔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일단 유튜브 켜서 귀여운 부금이라고 쳐 아니 그거부터 알려주는 거야?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귀여운 부금 대통령 그 고양이 모양이 있어 그거 연속 재생 누르고 그거 굿룰이야 야 룰민이 룰민이 어딨어 어 야 좀비 정신이 드세요? 뭐예요? 정신이 드시나요? 왜 왜 이렇게 어두워요? 정신이 드시나요? 룰민아 이거 누구 눌러 네? 이거 이거 빨리 꾹 눌러 꾹 눌러 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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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괴물 온다 괴물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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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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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괴물 온다 무빙쳐 무빙쳐 여기 꾹 눌러 나무 나무 어딨어 다들? 잘하고 있다 좋아 좋아 언제까지 쳐야 돼요? 이거 공중에 떠 있는데요? 이거 뭐예요? 나무 빨리 닦해 닦해 어 크리퍼 크리퍼 뭐야 뭐야 저거 뭐예요? 어 그거 왜 쪽에 있냐? 도망가 어쩌 쓰는 거예요? 어? 룰민아 쟤 쟤한테 가봐 싫어요 아니야 쟤 쟤 거짓말 치지마 아니 얘한테 쟤한테 가봐 야 룰민이 영구야? 왜 어 왜 이렇게 따라와 제가 잡아드릴게요 그래? 잡았네 고생했어 아픈데? 좀 많이 난리나 치즈 이게 어디지? 이거 막 파야돼요 밑으로? 계속? 아니야 야 더 내려가야 돼 빨리 빨리 파 아씨 뭐야 이거 버스 타지마 어? 야 석탄이다 야 내꺼야 비켜 딱 딱 딱 바로 치워봐 나도 좀 많이 심어주세요 아 뭐하는 거야 뭐해 뭐해 아 머리 치우려고 뭐해 도끼 만들면 나무 더 빨리 캘 수 있고 근데 저 도끼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? 아 죄송해요 어떡해 아 진짜 때려간 거 아닌데 진짜 죄송해요 어떡해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 내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잠시만요 알겠지? 야 하다 보면 알게 돼 내꺼야 내꺼야 먹는 방법 스테이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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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어떡해 저기 옮기전기 모여있는 거 야 어디갔어 거기 어디갔지? 딱 치러요? 어디갔지? 야 누가 다 읽어버릴 거 같은데 야 아무것도 패드 다 읽어버려 어 여기 아프로 누르고 아니 미스럽네 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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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여기 아 어 야 어디갔어 아니 뭐 어 아 누구야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날고기 구워드릴게요 우민이 너무 착하다 우리는 다 우리 배불릴지만 우민이는 우리 주려고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날고기를 주면 어떡해 애를 내 돼지고기 여기 하나 있다 방금 이거 먹었어요? 저 터지는 거 아니에요? 아니야 인사 한번 걸어봐 친구 왜 따돌려 아 아 아 뭐야 누가 쳤어요? 다른 친구 왔어 누구예요? 아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누구예요? 아 죄송해요 저는 저는 몰랐는데 아예 남이 친 거네 아 죄송합니다 루시아님 예 저 빤스 좀 봐도 돼요? 아 빤스? 빤스를 왜 봐요? 아니 제가 폭포 폭포 들었는데 코끼리 빤스 입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지? 나 나 보고 코끼리 빤스 코끼리 빤스 찾았다 코끼리 빤스 찾았다 찾아 봐 봐 봐 나도 코끼리 빤스 꼈다 아니 본패들 아니야 여기 딱 서 있어 봐 우리 삶의 터전을 찾아와 떠나자 근데 우리 어떡해? 마을 주민 있는 데서 시작해? 그래야 마을 주민 싹 다 죽이고 안 돼 다 닫아놓고 아 다 죽이다 그런 잔인한 걸 보여주면 어떡해 마린이한테 그런 잔인한 원래 마이크로토도 그런 게임인가요?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낫지가 낫지 않나? 뭐야 이거 누구야? 너 사람이지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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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같은데? 고개 안 나오니 이건 누구예요? 저 양? 그거는 양이 공물인 척 공물인 척하는 게 아니라 양이야 양 떼져봐야겠다 어? 진짜 양이였나 보네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? 발전 과제를 달성 빨리 아기를 낳으란 말이야 아기를 낳아 빨리 야 쟤 너무 애가 왜 이렇게 많이 내던 거 이거 씨앗 씨앗 중요한데 그치? 우와 뭐야 하트 뭐야 이거 하면 교배 되는 거야 교배 교배? 먹어 먹어 입 벌려 입 벌려 먹고 싶지 이 녀석들 야 근데 막 오랜만에 하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니까 재밌다 그니까 되게 힐링되는 기분이에요 야 힐링되는 거 맞아? 너 막 야 어때 먹고 싶지? 막 이런 먹고 싶지? 먹고 싶지? 쟤 닭 농장에 닭이랑 같이 가둬놓자 아무리 가둬둬 정말 위험한 수고랍니다 król 조금 쉬어 죽 길 아 쟤 쟤 취소 쟤 취소 루미이가 집 잘 만들고 있는데? 네 제가 집 담당할게요 나쁘지 않다 근데 어? 뭐야? 인테리어 모두등 오 괜찮다 뭐하는거야? 언니 저 옷은 어떻게 깔아 입어요? 옷은 옷장 만들어야 돼 옷빵이요? 옷장 옷장을 어디다 만들지? 내가 고인물만 할 수 있어 와 너무 예쁘다 진짜 인테리어 제가 요즘에 이사갈 생각에 인테리어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진짜? 아 꽂혀야 되나? 조밍이는 뭘 하는 걸까? 말 꼬드기고 있어요 이리야 어 인생의 동반자? 우와 말 잠깐만요 저 뭐가 따라 와 좋아 와 좋아 자야구깽이 안 맞는데 일단 철 있는 거 다 쓰고 아 여기 뭐예요? 금인가? 아 뭐야 아 왜 죽지? 촬영이야 일로 와봐 야 너 이거 말하지 말고 갖고 있어 아 저건 진짜 아 저건 진짜 아 제꺼예요 야 아 추라 아 쟤 추워 아 근데 말하지 말고가 좀 서운했어 아 내껀데 말하지 말고가 뭐야 그냥 준다하면 내가 어련히 주지 당연히 언니 옷 되게 예쁘다 안 그래? 야 다이아 곰도 줬는데 나는 뭐 어? 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드려야겠어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하라고요? 알겠습니다 아 루밍아 일로 와봐 아 제가 밥 줄까요 다? 여기 빨리 여기 들어와 봐 어떻게 하는지 가져줄게 계속 알을 먹어 그리고 알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쏴 바닥에 바닥에 어 근데 그거 맞출 필요는 없어 뭐가 달라지고 있나요? 가끔 병아리 나와 어 그리고 씨앗 줘 쟤네한테 그거 줄 테니까 씨앗 씨앗을 어 뭐야 씨앗이 없어졌네 아 내 손에 있네 아닌가? 그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둘 둘씩 둘씩 주면 둘이 벌써 그 뽀뽀해서 병아리 나와 아 뽀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매일매일 에 제가 닭 담당 그럼 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음 너무 많이 하면 안 돼 어 당연하지 으이시 앤네 딜라 네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